두꺼비와 개 옛날 어느 날 두꺼비가 작은 개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두꺼비가 그 작은 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쁜데라고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리 열 개를 보아도 가지런하지 못하여 보기가 싫었지요. 맨 앞에 두 집게발은 가위를 가졌기는 해도 크고 길었으며 맨 뒤쪽 헤엄치는 발은 펑퍼짐하게 모양 없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발 여섯은 가냘퍼서 꼭 칙 덩굴 같았어요. 다리보다도 더 보기 역겨운 것은 등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두들토들한 딱지가 나무 껍질처럼 보기 흉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배대로 또 볼품이 없고 걸음걸이마저 옆으로만 기어다녀 건방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이 흉측한 놈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징그러운 놈을 구워서 먹을까? 삶아서 먹을까? 두꺼비는 작은 개를 놓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국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이놈은 발이 열 개나 달려있지 이 발을 차례로 한 개씩 냠냠 떼어 먹어야겠구나. 이리하여 두꺼비는 작은 개의 다리 하나를 덥석 쥐었습니다. 한편 개는 두꺼비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간이 좁쌀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음만은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놈에게 여기서 먹히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만단 말이야. 개는 슬퍼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개의 머릿속에 참으로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내 몸은 그만큼 가벼워질 테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네가 나를 위해 발을 떼어준다니 정말 고마워. 어서 이 발을 떼어 먹어라. 열 개의 발을 남기지 말고 어서 떼어 먹어. 개는 참 잘 되었다는 듯이 두꺼비를 체근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꾀였어요. 한편 어리석은 두꺼비는 개의 이마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놈 좀 봐라. 발 열 개를 다 떼어 먹으라 하지 않나. 정말 억세게 간이 큰 놈이로구나. 아니, 간이 큰 게 아니지. 발을 떼어버리면 몸이 가벼워 더 좋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놈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약은 놈 같은 이라고. 내가 내 꾀에 넘어갈 줄 알지만 절대로 안 넘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왜 내가 하겠니? 더럽고 못생긴 그 발 안 떼어 먹는단 말이야. 이리하여 두꺼비는 개의 발을 떼어 먹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두꺼비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을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면 나만 맛이 고소할 거야. 두꺼비는 숯불 위에다 놓으려고 개를 덜름 집어들었습니다. 이러자 이번에도 개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어서 나를 숯불 위에다 좀 얹어다오. 그렇지 않아도 네가 무서워서 막 덜덜 떨리는구나. 제발 따뜻하게 나를 저 숯불 위에다 좀 얹어주렴. 내가 미쳤다고 네가 좋아하게 숯불 위에다 얹어주니? 난 네가 좋아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에이, 넌 빗죽새로구나. 금시 숯불에 얹는다더니 또 금시에 안 얹겠다니. 어쩜 그렇게도 빗죽새냐? 너 때문에 나 얼어 죽겠다. 개는 시채미를 떼고 이렇게 두꺼비를 놀려주었습니다. 두꺼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생각해낸 꾀가 모두 개를 위하고 개가 좋아하는 짓이 되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흥, 너 좋아할 일은 안 한단 말이야. 죽은 고기는 맛이 없거든. 살아있는 너를 간장에다 졸여서 먹어야지. 두꺼비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꽤 많은 개는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 신나라. 두꺼비야, 넌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가려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목이 건건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간장에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두꺼비야, 정말 고맙다. 자, 어서 나를 저 간장 속에다 넣어다오. 두꺼비는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개가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개가 골탕을 먹고 쩔쩔매게 될까 묘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채, 좋아하지 말라고. 내 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너 좋아하는 짓을 해줄 줄 아니? 어림도 없지. 미리 좋아하지 말란 말이야. 두꺼비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흥, 이제 너도 끝장이 나는 거야. 내 놈을 저 물속에 다 집어넣어버릴 테다. 내 목숨도 이제 끝나는 거야. 내 까짓 놈이 어찌 물속에서 살 수 있겠니? 두꺼비는 참으로 용한 생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한 것은 개였어요. 본래 개가 살던 곳이 물속인데 물속으로 보내준다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개는 이번에도 일부러 시체매를 떼었습니다. 두꺼비님,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저는 물속에 던져지면 정말 죽고 맙니다. 두꺼비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그것만은 말아주세요. 이제야 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냈구나. 징그러운 널 잡아먹어봐야 무슨 맛이 있겠느냐? 차라리 너를 골탕 먹여 죽이고 말아야지. 두꺼비는 신명이 나는 듯이 덥석 개를 집어들더니 물속으로 획 집어던졌습니다. 두꺼비는 그제야 가슴이 후련하고 개를 골탕 먹인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던져진 개가 헤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젠 살았다. 이제야 살아났구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 놈아 내가 사는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어서 고맙다. 물속은 내가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개는 거품을 내뱉으며 두꺼비를 비웃어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꺼비는 너무나 분해서 큰 눈만 끈뻑거리며 앉아있었답니다. 산속의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내외는 의가 좋았지만 아들딸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늘 아쉬워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한 생각을 해냈어요.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자식 없는 외로운 꼴로 일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니 어떻게든 산삼을 찾아 마누라에게 먹이고 산신께 빌어보기로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면 산신님이 꼭 소원을 이루게 해줄 것만 같아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삼은 영엄있는 약초라 흔하지 않고 암호의 눈에나 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꼭 산삼을 찾아야 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며칠 동안을 헤매던 끝에 남편은 마침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산삼은 벼랑에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벼랑을 타고 가까스로 산삼을 캐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그만 벼랑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심하게 다친 남편은 어떤 나무끈에게 엎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내에게 산삼을 전해주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울며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나서 남편이 목숨과 바꾸어 캐다 준 그 산삼을 다려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신에게 정성을 다해 빌었어요. 산신님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사옵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하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열 달이 되자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산신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자랄수록 아기는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없는 슬픔을 얼마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영리하고 민첩했으며 나이 열 살쯤 되자 동네에서 제일 가는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소년은 얼굴도 잘생겨서 누구나 소년을 보면 다 좋아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 창백하였고 또 언제나 산속 조용한 곳에서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몸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소년의 나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알아눕자 소년은 산으로 약초를 찾아다닌 모양인데 약초를 구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난 뒤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 무서운 돌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갔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아이가 있었으면 이 무서운 병을 고치는 방법을 물어보겠는데 그 애가 없으니 아쉽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그 애도 제 어머니 병을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자 노인은 탄식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좋은 약을 낳았을 걸세 그 약을 미처 구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 약을 구하는 일을 도와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 그렇군요. 그 애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영리했지요. 그 소년을 찾을 수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맘씨가 곱고 바른 박서방이란 젊은이가 제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박서방에게 말했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는 판이니 아무쪼록 빨리 그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게 며칠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하네. 예 염려 마십시오. 그 애는 산속에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서방은 며칠 양식을 준비해 짊어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져 갔어요. 우거진 숲 이리저리 얽힌 덩굴 가파른 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숲속을 가다 보면 길도 없고 해서 방향도 모를 곳에 혼자 서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박서방이 열심히 걸어 들어가 보아도 소년이 살고 있을 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잠잘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박서방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룻밤 잠잘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풀숲에서라도 자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조그만 불빛이 하나 반짝거렸습니다. 저기 인가가 있나보다 하고 박서방은 그 불빛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한참 덤벌을 해치고 가니 커다란 오동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곳에 쑥 굽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반짝거려 보이던 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불빛이 왜 없을까 박서방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되겠군. 박서방은 짐을 풀어 저녁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루종일 산길을 헤맨 탓인지 피곤하여 일찍 자리에 들어누었어요. 박서방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박서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험한 산속까지 저를 찾아온 것은 당신일 때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니 전들 어찌 소홀히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나돌고 있는 돌림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약을 알려드리지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약 있는 자리를 빨리 알아내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 뒤에 벼랑이 있는데 그 아래 산삼이 여러 볼이 있습니다. 그걸 캐 그걸 캐다가 달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고평이 나을 것입니다. 박서방이 놀라 눈을 떠보니 소년은 간 곳이 없고 어디선가 좋은 향기만 그득히 풍겨왔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집 뒤 벼랑을 내려가서 산삼 여러 뿌리를 캐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삶을 다려 물을 먹이니 앓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운을 차리고 병이 나아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의 아이를 산삼 동자라 부르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을 고마워 했습니다. 더구나 박서방은 소년을 꿈에 만나본 터라 소년의 지시대로 산삼을 캐어온 날이 되면 해마다 그 오두막집에 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면 박서방은 마치 소년이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곁에 나타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산삼동자에게 고사를 지내러 간 박서방이 되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처럼 마음씨가 착한 박서방이 영영 돌아오지 않자 아마도 박서방이 산삼동자를 만나 산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며 생각했답니다. 돼지와 곰 이야기 옛날 경상도 지리산에 백년 목은 산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돼지는 산신령 밑에서 돌을 닦아 둔갑술을 익혔습니다. 이 산돼지가 어느 날 팔도 강산을 구경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산 저산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도 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보아하니 이 곰 역시 여러 백년을 묵었는지 예사로운 곰과는 달랐습니다. 곰 서방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서로 인사나 하세. 그러지 나는 백두산에 사는 곰인데 그곳 산신령에게서 둔갑술을 배웠어. 그래서 팔도강산이나 구경할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일세. 곰의 얘기를 들은 산돼지는 자기의 경우와 비슷한 곰을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어쩌면 내 처지와 똑같은가? 나도 사실은 지리산의 산신령께 둔갑술을 배워서 지금 팔도강산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중이거든. 이거 얼마나 잘됐는가?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함께 친구삼아 같이 다니도록 하세. 그래? 그거 참 잘됐네. 둘이서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둘 다 둔갑술을 익혔으니 겁날 것도 없고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리하여 산돼지와 곰은 그날부터 함께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늘 보는 산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인간 인간 세계도 구경하고 싶어졌어요. 곰 서방 우리 둘 다 둔갑술을 익혔으니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들 동네에도 내려가서 구경을 하세나 그거 참 좋은 생각 이로군. 그래 우리 둘 다 사람으로 둔갑하세. 이리하여 곰과 산돼지는 금방 사람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구경하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어느 마을로 들어가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들은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 조상이 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조상이 나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제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니까 서러워서 운답니다. 곰과 돼지는 점점 미심적어서 주인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일 죽게 되다니요? 따님이 큰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병이라뇨? 차라리 아파서 죽는다면야 이렇게 울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병이 아니라면 죽을 까닭이 없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자 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이 아닌 생사람이 죽게 되니 더 억울하고 서럽답니다. 이번에는 산 돼지가 물었습니다. 생사람이 죽게 되나 아니요? 주인장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오신 분들 인지는 몰라도 이 마을에는 해마다 이런 난리를 겪는답니다. 그 난리가 어떤 난리인가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도울 일이라면 도와드릴게요. 곰과 산 돼지는 주인을 보고 체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둔갑술까지 익혔으니 웬만한 일이라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요? 말 마시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지도 못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까? 어디 한번 속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이래봬도 우리도 사람은 아직 젊어 기운이 발팔합니다. 그럼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씀드리리다. 이 마을 뒷산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는 여러 백년 묵은 큰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곰과 돼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개가 사람을 해칩니까? 해친다 뿐입니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가축들을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곰과 돼지는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닦은 도술로 이 개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의논을 하여 해마다 어린 딸아이 하나씩을 개에게 바치기로 했답니다. 어린 딸아이를 바치니 괜찮던가요? 아이를 바치면 그 1년 동안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일 제 딸아이를 개에게 바쳐야 하는 차례가 되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비로소 곰과 산돼지는 주인이 서럽게 우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곰과 산돼지는 한참 동안 귀의 말을 서로 주고받더니 산돼지가 말했습니다. 주인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개를 죽이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성인은 고맙지만 여러 백년 먹은 개를 어떻게 당합니까? 염려 마시고 이 사람에게 맡겨보세요. 이 사람의 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곰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혹 그놈의 개에게 당하실 까봐 염려가 되어서요? 그건 걱정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청인데요? 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야 무슨 청인들 못 듣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세요. 주인장 따님의 옷을 제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제가 내일 그 굴 앞으로 가 가 가 주인 주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이태의 날이 되었어요. 산돼지는 그 집 딸 아이의 옷을 바꿔 입자 둔갑을 하여 그 집 딸 아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 골 앞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딸 아이로 둔갑한 산돼지를 굴 앞에 놓아둔 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굴 앞에서 산돼지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과연 쏴 하는 소리를 내며 어마어마하게 큰 개 한 마리가 엉겅 엉겅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쳐들고 딸 아이로 둔갑한 산돼지 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산돼지는 주둥이가 긴 산돼지 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옆구리를 콱 물었어요. 그러자 개는 기겁을 하고 도로 굴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돼지는 개를 놓쳐버려 분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혼이 났으니 다시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돼지는 다시 사람으로 동갑하여 어젯밤 묵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죽었을 줄 안 산돼지가 살아서 돌아오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돼지가 개와 싸운 사실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고마워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개를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분하기는 했지만 곰과 산돼지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 다른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큰 냇물이 나왔습니다. 곰과 산돼지는 그 내를 건너기 위해서 거북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둘이서 헤엄을 쳐 냇물을 건너는데 냇물 한복판에서 다른 거북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친구 자넨 어디로 가는가 산돼지가 물었습니다. 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저 건너 산으로 가는 길이네 아니 산엔 뭐 타러 가나 저 산의 굴 속에 나와 친한 친구인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간밤에 산돼지란 놈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네 기별을 듣고 고쳐주러 가는 길일세 그거 안 됐구먼 그럼 우리도 함께 가지 자네 친구라면 우리들과도 친구가 될지 모르니 함께 가서 위로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준다면야 그 개도 매우 기뻐하겠지 이리하여 그들은 굴 속에 있는 개를 찾아갔습니다 곰과 산 돼지가 개를 보니 정말 큰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이때였어요 곰과 산 돼지는 본대대로 무서운 곰과 산 돼지로 바뀌어 그 개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개가 죽자 곰과 산 돼지는 다시 사람으로 둔갑하여 어제 묵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뜰뜰시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양 마시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전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두 마리만 잡아주십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당장 백정을 불러서 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그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 두 마리를 잡아 그들 앞으로 가져오자 그들은 본디대로 곰과 산 돼지로 둔갑하더니 그 새고기를 다 먹어치우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왕비가 된 소녀 옛날 어느 곳에 두 눈이라고 하는 마음시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계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눈이 네 개나 달려 언뜻 보기에도 괴물같이 생겨 무섭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계모는 또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였고 작은 딸은 눈이 세 개여서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눈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무서운 계모도 아버지 앞에서는 두 눈이를 퍽 사랑하는 듯이 상냥하게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안 계실 때에는 내 눈을 크게 뜨고 두 눈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도 머지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모로부터 받을 학대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두 눈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개모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개모는 늘 큰 소리로 두 눈이만 호되게 부려먹었습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무것도 안하고 매일매일 빈둥빈둥 놀았지만 두 눈이는 혼자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개모는 이렇게 두 눈이를 부려먹으면서도 두 눈이에게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개모와 심술그진 두 딸은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다 침을 뱉어 두 눈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아무 불평 없이 그 더러운 밥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더럽다고 불평을 했다가는 그런 밥마저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모가 두 눈이를 불렀습니다 두 눈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또 무슨 꾸질함을 듣게 될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두 눈아 산에 가서 저 염소 좀 치고 오너라 예 어머님 예 어머님 두 눈이는 대답은 했지만 화도 나고 겁도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에게는 한 번도 염소를 치러 보낸 일이 없었으며 또 그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모도 두 눈이가 산에서 염소를 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어쩌는 수가 없었어요 만약 개모의 영을 거역하게 되면 또 어떤 벌이 내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눈이는 네 마리의 염소를 끌고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염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있자니 무섭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풀밭에 드러누워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참으로 이상한 꿈 이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 아가씨 배가 고프시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해주셔요 저희들이 다 마련해 드릴게요 두 눈이는 꿈속이지만 하도 이상한 일이라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소가 말을 하는 것도 그러했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련해 준다고 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맙다 염소야 실은 배가 고프던 참인데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걸 예 아가씨 그까짓 건 문제없어요 저희들이 다 마련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두 눈이는 하도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깨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큰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두 눈이가 눈을 돌이번거리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밥상을 들고 두 눈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 아가씨들은 염소가 동갑하여 된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알턱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가 자기 앞에 놓인 상을 내려다보니 정말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바다생선 온갖 나물 기름이 동동뜬 고깃국 그리고 물감을 들인 아름다운 온갖 떡들과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두 눈이는 아직 꿈이 깨지 않았나 하고 세며시 살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 꿈이 아닌 생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꿈이고 일이었습니다 두 눈이는 우선 배가 고파서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들이었어요 정말 혼자 먹기는 아까운 맛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나 많이 차렸는지 아무리 먹어도 상 위에는 음식들이 그냥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도 눈이가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자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있던 그 기와집이며 음식 상이며 음식 상이며 아가씨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눈이는 아까와 같이 풀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거짓말 같은 신기한 일이었어요 두 눈이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잠을 자기 전까지만 해도 배가죽이 등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배가 바가지를 엎어 놓은 듯이 불렀습니다 두 눈이는 도깨비에게 홀리지나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염소들은 아까처럼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내가 고생하며 배를 골고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셨는지도 모르겠구나 두 눈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무수히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두 눈이는 염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개모는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먹혔을 줄 알았는데 두 눈이가 그냥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것 봐라 살아서 오다니 하지만 두고 보라고 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계속 그 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할 테니 그때까지는 시체미를 떼고 저 아이에게 밥을 줘야지 마음씨가 고약한 개모는 속으로 이렇게 작정하고 그날은 밥을 차려다 두 눈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라고는 아주 능청맞게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아가야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어서 밥 먹어라 이 나물도 먹고 이 국도 먹어봐라 전에 없이 개모가 다정하게 대해 주므로 두 눈이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까 산에서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손수 장만하신 저녁밥이지만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봐라 하루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부르다니 이상한데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네 어디서 무엇을 먹었길래 저녁밥을 안 먹나 내일은 큰 딸아이를 산으로 함께 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지 두고 봐 내일이면 금방 비밀이 탄로나고 말걸 이리 하여 이리 하여 이태날이 되자 개모는 다시 두 눈이를 불러 염소치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두 눈이는 그날도 염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매일 놀기만 하던 한 눈박이 언니가 따라와서 덜 심심하였어요 그러나 마음시착한 두 눈이는 차마 언니를 하루종일 자기와 같이 염소리를 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힘들지 않아요 한눈 감고 이 풀밭에서 잠이나 좀 자요 염소는 제가 칠 테니까요 두 눈이가 말을 마치자 거짓말같이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두 눈이는 이 틈을 타서 어제 꿈속에 나왔던 그 염소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어제처럼 밥을 좀 줄 수 없겠니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눈이는 의리의리한 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오늘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그러자 또 거짓말같이 그 집이 사라지고 풀밭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한눈 언니는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야 한눈박이는 일어났습니다 한눈박이는 그제야 두 눈이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가 오래도록 잠만 잔 것이 누워쳐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큰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오늘 산에서 두 눈이를 잘 지켜보았니 어떻든 어머니 죄송해요 그만 깜빡 잠이 들어 해가 질 때까지 자고 말았어요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내일은 새 눈이를 딸려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겠다 이리하여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인 새눈박이를 두 눈이에게 딸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두 눈이는 산에 이르자 어제와 같이 새눈박이를 자게 하고는 점심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도 작은 딸이 와서 어머니에게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하자 계모는 아무래도 염소들이 이상하다면서 4마리의 염소를 죽였습니다 두 눈이는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계모 앞에서 슬픔을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모가 영명 염소들이 한 짓이라고 믿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하구나 염소들이 나를 도와준 게 틀림없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담 두 눈이는 밤에 누워서도 이런 걱정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 그 염소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염려 마세요 계모가 우리들을 죽여 그 쓸개를 마당에 버렸어요 쓸개를 거두어서 쌀이 문 옆에다 묻어주세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눈이는 하도 신기해서 몰래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마당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서 염소가 말한대로 그곳에 염소의 쓸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거두어 쌀이 문 옆을 파고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그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올라오더니 금방 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빛깔이 아름다운 금사과가 열렸으니 더욱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집 앞을 지나다가 탐스러운 금사과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집 앞에 금사과를 보아라 참 별난 사과도 다 있구나 내 생전 처음 보는 사과이다 너희들이 가서 저 사과를 몇 개 따오너라 예 왕자님 그래서 부하들이 사과나무를 올라가서 그 사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사과를 따려고 해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별별 수단을 다 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왕자는 하늘수 없이 이 집 가족들을 불러서 그 사과를 따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눈박이가 따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눈박이도 허탕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눈박이가 따려고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수 없이 개모가 따려고 했으나 개모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두 눈이 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겁도 났어요 누구도 딸 수 없는 사과를 자기라고 딸 수 있을 것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눈이가 그 금사과를 잡고 비틀자 금사과는 금방 수월하게 따졌습니다 두 눈이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 사과 저 사과를 몇 개 뚝뚝 따서 왕자에게 공손히 갖다 바쳤습니다 왕자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가 예사 아이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두 눈이를 왕궁으로 데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염소치기를 하던 천안시골 처녀가 왕자비가 된 것입니다 그 뒤 왕자는 그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이도 왕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는 왕비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지자 많은 거지들이 대관밖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대관밖으로 나와서 그 거지들을 일일이 살펴보다가 마침내 개모와 한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두 눈이 왕비는 그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대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잘 말해 그들도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했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머리 옛날 옛날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아내와 아들 넷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느 날 밤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한 선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저는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재님의 심부름을 온 선녀입니다 우리 옥황상재님께서 저더러 지상에 내려가 제일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를 찾아서 상을 주고 오라는 분부가 계셔서 이렇게 찾아뵈 습니다 예 고맙기는 합니다만 어디 제가 그런 상을 감히 탈 수 있겠습니까 선녀님 아예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농부는 꿈속에서 자기는 그런 상을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굳이 사양을 했습니다 농부님 아닙니다 제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두루 다니며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농부님만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농부님 사양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요 여기서 저 금강산 중턱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아마 그곳에 연못 하나가 있고 그 연못 에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님 절대로 그 금붕어를 탐내지 마세요 만약 금붕어를 탐내었다간 농부님도 그만 연못의 금붕어가 되고 맙니다 제말 아시겠지요 그곳을 지나 다시 산 꼭대기까지 곧장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평지가 나올 겁니다 그 평지를 걷다 보면 또 늙은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날 거예요 요술쟁이 할머니요? 예 그 할머니가 농부님께 자꾸 자기 머리를 빗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시지 마시고 머리를 좀 빗겨주세요 그런데 머리를 빗기다가 보면 틀림없이 할머니의 머리카락 속에 빨간 머리카락 하나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부님은 그 빨간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서 잘 간직하세요 아니 빨간 머리카락을 어디에 뒀습니까 농부는 의아스러워서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 빨간 머리카락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파세요 매우 귀중한 머리카락이니까 아마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러나 농부님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받으세요 여기 빨간 손수건과 노란 손수건과 파란 손수건 세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귀할멈이 자기의 빨간 머리카락이 뽑힌 줄 알면 틀림없이 쫓아올 겁니다 그때 이 손수건을 한 장씩 차례대로 던져주세요 꿈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꿈을 깬 농부는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을 살펴보니 꿈속에서 받은 손수건 세 장이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농부는 꿈속에서 선녀가 시켰던 대로 금강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듯 흐르는 땀을 씻어가며 중턱에 오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고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거품을 후후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금붕어떼를 보자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농부는 꿈속에서 당부하던 선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그곳을 지나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선녀의 말대로 과연 그곳은 평평한 평지였습니다 농부가 평지를 무심코 걷고 인노라니까 역시 백발이 된 할머니 하나가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젊은이 거기 걸어가는 젊은이 이리와서 내 머리 좀 빗겨주고 가오 도모지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려 간밤의 꿈속에서 선녀가 말하던 대로 였습니다 농부는 마지 못한 척하며 그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하면서 빗겨주니 할머니는 시원해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이때를 틈타서 흰 머리카락 속에서 빨간 머리카락을 가려내어 그것을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농부가 한참 동안 도망쳐 달아나는데 고함 소리가 들려와 돌아다 보니 마귀할멈이 무사한 얼굴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카락 도둑놈아 그 머리카락 내놓아라 니가 어디 무사할 줄 하니 마귀할멈은 숨을 핥닥거리며 뒤쫓아왔습니다 잘못하면 잡아먹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손수건을 차례로 던져보았습니다 마귀할멈은 그 손수건을 받아줄 때마다 일이 펼쳐보고 절이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손수건을 펼쳐볼 때 멀리서 닭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닭울음소리를 듣자 마귀할멈은 그만 힘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편 농부네 집에서는 눈이 빠지게 농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며칠 만에 집으로 되돌아왔으나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서운 마귀할멈에게 쫓겨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농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귀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온 빨간 머리카락을 종이에다 단단히 싸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바닥을 돌아다니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빨간 머리카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소리소리 지르며 장바닥을 휘둘러도 아무도 머리카락을 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사기는커녕 보자고 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농부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머리카락이 마귀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온 이상한 머리카락이란 것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속에 나타났던 선녀의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이 농부를 실성한 미치강이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머리카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소리가 임금이 있는 대궐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를 불러 빨간 머리카락 장수를 대궐로 데려오게 했어요 이리하여 농부는 마침내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농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벌을 내리려고 잡아들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머리카락을 얻게 된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자 임금은 무릎을 탁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대 그대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이 나라의 은인이구나 예? 농부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많은 신하들도 이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농부에게 무거운 벌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 빨간 머리카락을 내게 보여주거라 농부는 종이에다 여러 겹으로 싼 머리카락을 공손히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머리카락을 살펴보더니 더 기쁜 얼굴로 농부를 보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하느님께서 그대를 시켜 이 머리카락을 찾게 하신 것이다 전하 이 머리카락은 본래 누구의 것이옵니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선왕 대대로 보관해오던 귀한 머리카락이 였는데 마귀 할멈이 훔쳐갔다 그래서 밤잠을 못자고 있었는데 저 착한 농부가 찾아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모두들 그제야 그 빨간 머리카락의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빨간 머리카락의 효암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요 이 머리카락은 어디에 쓰는 것이옵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다 이 머리카락을 도로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저 농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아닙니다 전하 저는 꿈속에 나타난 선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사양할 것 없는 이라 그대가 정직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꿈을 꾸었을 리가 없고 그런 꿈을 안 꾸었다면 이 보물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신하들이 재촉했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전하께서 꼭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래 무엇인고 우리 가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큰 영광은 없겠사옵니다 벼슬을 하고 싶지는 않느냐 소인은 배운 것이 없는 농부이옵니다 벼슬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런 어진 백성이 또 어디 있을까 여봐라 저 농부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농과 밭을 보호글 내리도록 하라 이래하여 농부는 그 뒤에 아무 걱정 없이 한평생을 잘 살았답니다 한 번의 기회 옛날 어떤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 굳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심술쟁이인지 이웃의 친구 하나 없었어요 참으로 이 아이의 심술은 대단했습니다 마을 우물에다 똥을 집어넣는가 하면 새싹이 도단하는 남의 밭을 발로 짓뭉개 놓기도 하고 감나무의 감들을 장대로 지디겨 놓기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술 굳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심술쟁이는 우물에다 돌을 넣으려다 그만 거꾸로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심술쟁이는 저생의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바라 넌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착한 일을 했느냐 대왕마마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전 인간 세상에서 착한 일만 골라 했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렸다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대왕마님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장 그것을 알아보는 수가 있지 여바라 거울을 가져와 이 아이를 비춰보아라 그러자 저생의 관리들이 큰 거울을 가져와서 심술쟁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심술쟁이가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온갖 죄가 빠짐없이 다 비쳤습니다 남의 밭을 짐 뭉개고 남의 감을 짓니기던 일이며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던 일들이 손에 잡힐 듯이 그대로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역정을 냈습니다 이 못된 이 못된 이 못된 것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여바라 이 아이를 당장 지옥에다 떨어뜨려라 이리하여 이리하여 심술쟁이는 도리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술쟁이는 그때야 인간세계에서 지은 죄와 염라대왕을 속인 죄를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지요 지옥에 떨어진 심술쟁이는 도리없이 인간세계에서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헤치며 목욕을 해야 하고 또 맨발로 따가운 가시밭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쪽집개 같은 것이 자기의 혀를 빼내기도 하는데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술쟁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심술쟁이를 지옥에다 떨어뜨린 염라대왕은 지옥을 내려다보다가 심술쟁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심술쟁이가 울고 있는 것이 하도 딱해서 딱 한 번만 더 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이제 너의 잘못을 뉘우쳤느냐 이에 대왕마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뉘우쳤다면 내가 딱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하게 되어라 고맙사옵니다 대왕마마의 분부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염라대왕은 선녀 하나를 지옥으로 내려보내어 심술쟁이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심술쟁이는 하도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선녀의 날개 옷자락도 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심술쟁이에게 파 한 뿌리를 주면서 그것을 꽉 잡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파 뿌리를 잡은 심술쟁이가 선녀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로 오르려는 때였습니다 이때 지옥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이 심술쟁이에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파 뿌리에 매달린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가 붙잡은 파 뿌리는 조금씩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심술쟁이는 겁이 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파 뿌리가 끊어지면 자기도 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또 지옥에 떨어질 수야 없지 염라대왕 게서도 내게 단 한 번뿐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이렇게 작정한 심술쟁이는 심한 발버둥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심술쟁이에게는 단 한 사람만이 매달려 있었어요 심술쟁이는 그 한 사람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팥뿌리는 자꾸만 가늘게 끊어지는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했어요 심술쟁이는 막 힘을 써서 마침내 그 한 사람마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가늘다랗게 남은 팥뿌리가 뚝 끊어지면서 심술쟁이도 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염라대왕은 몹시도 안타까워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아깝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는데도 끝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팥뿌리에 매달린 지옥 사람들을 그대로 함께 달고 왔으면 내가 팥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 했답니다 운이 나쁜 선비 옛날 어느 임금이 달 구경을 하려고 몇 사람의 시종을 거느리고 대골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옷차림도 화려한 곤룡포가 아니라 여느 백성들처럼 수소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공적인 일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달 구경을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룡포를 입고 가면 임금으로서 위험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남의 눈에 금방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의 일행은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남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밤이 이슥하여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서울 장안의 모든 집들에도 이미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속으로 들어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덕 아래에 작은 불빛이 가물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아직 안 자는 사람이 있나 하고 임금은 그 불빛이 가물거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일행이 그곳에 다 보니 그 집은 쓰러질 듯 작은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놀란 것은 그 오두막 집에서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이 밤중에도 자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살짝 그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읽던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인기척도 없이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한밤중에 아무 기별도 없이 이런 누추한 오두막 집을 찾으시다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수수한 옷차림을 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임금인 줄은 알턱이 없었지요 아니 놀라실 것 없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길손입니다 이렇게 밤이 이슥했는데 주무시지 않고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염치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너무 게이하지 마십시오 그러십니까 그럼 이리로 앉으십시오 임금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장 지금 주인장께서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 이 책은 역경이란 책입니다 왜 오행과 음향을 풀이한 점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책입니다 임금은 역경이란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학문을 깊이 쌓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책 내용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역경을 그렇게도 척척 풀이하시는 걸 보면 주인장은 뛰어난 학자인가 봅니다 아니 학자랄 것 까지는 없지만 책계나 읽은 셈이지요 한데 실례지만 금년에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책을 즐겨 읽다가 보니 세월이 흘러 언 제 나이 50을 넘었습니다 그럼 왜 여태껏 과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자 주인은 뒤통수를 긁으며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야 수없이 봤지만 그때마다 낙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인장과 같이 위대한 학자가 낙방이 되시다니요 잠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웬걸요 아직 학문이 모자라는 거지요 뭐 그래서 아직도 단념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하기야 옛날 공자 같은 분도 과거에 낙방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비나게 공부해서 꼭 급제가 되어 공부한 보람을 느낄 작정입니다 잠으로 결심이 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평소에 지어놓으신 글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염치 무릅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은 서상 아래 두었던 도르마리를 내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도르마리를 펼쳐 나가며 주인장이 지어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군요 주인장은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십니다 이런 선비를 급제시키지 않다니 과거의 시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제 공부가 모자라는 거지 시험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금은 주인이 지은 글 중에서 어느 한 편의 제목과 내용을 외워두었습니다 주인장 이번에 과거가 있으면 다시 용기를 내셔서 꼭 보도록 하십시오 그럴 작정이지만 아직도 방이 나붙지 않아서 언제 과거가 있을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머지않아 과거 본다는 방이 나붙을 줄로 합니다 그때는 잊지 마시고 꼭 과거를 보도록 하십시오 들림없이 이번에는 급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신부탁을 한 임금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면서도 저런 요식하고 끈기있는 학자를 뽑아 나라일을 맡겨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대궐로 돌아오자마자 신하를 시켜서 그 선비의 집에다 절인 고기와 쌀 두섬을 몰래 갖다주게 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어요 선비가 바라던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임금은 며칠 전에 남산 남산 오두막집 선비가 써놓은 도르마리 중에서 외워온 글 제목을 그대로 과거 제목으로 내었습니다 그것은 남산의 선비처럼 학식이 높은 선비를 이번 과거에서는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였어요 이었고 임금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과거생들이 써낸 답안지를 뒤져보았습니다 그 많은 답안지 중에 자기가 찾던 답안지가 나왔어요 남산 오두막집에서 본 그 선비의 글과 똑같은 글이었습니다 내 부탁을 어기지 않고 남산의 그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왔구나 임금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라고는 시관 앞에서 그 글을 칭찬한 다음 그 선비를 장원급제를 시키라고 분보를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장원급제가 결정되자 이번에는 급제자가 임금을 뵙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이 장원급제자를 보고 임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선 장원급제자는 며칠 전에 본 나이 많은 그 선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는 나이가 아직도 젊은 선비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임금은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신은 과연 그대가 지은 시인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 신은 소신이 지은 시가 아니옵니다 그럼 누가 지은 시인가 소상의 아뢰어라 황공하오나 이 신은 소신의 늙은 스승님께서 지으신 시이온대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소신이 그대로 써내었 싸웁니다 앞에 서 있던 많은 벼슬아치들이 모두 놀라며 임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대의 스승은 어쩐 일로 이번 과거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제 스승님께서는 요즘 고기와 쌀밥을 너무 많이 자셨기 때문에 그만 배탈이나 모처럼의 과거를 놓치신 걸로 아옵니다 알겠노라 그러면 그대는 물러가도록 하라 임금은 그 소리를 듣자 귀가 막혔습니다 고기와 쌀까지 보내 격려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요 워낙에 가난하여 오랫도록 못 먹다가 너무 과식을 하여 병이 난 것입니다 참으로 운수 나쁜 선비였지요 남산골 선비는 그 배탈이 원인이 되어 며칠 뒤에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황소 잃은 욕심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감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알뜰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감나무는 여느집 감나무보다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새 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더욱 감나무를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감들은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열매가 더욱 영그럭 마침내 큰 참외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감은 처음 본다면서 놀랐습니다 이 마음 시착한 사람은 가을이 되어 감이 빨갛게 익자 그것을 조심조심 땄습니다 따보고 보니 몇 섬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감을 혼자 먹기가 아까워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몇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신기한 감이라 임금에게도 가져다 올렸습니다 임금도 이 감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감은 처음 보는구나 여봐라 이 감을 내게 바친 농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요즘 내게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이 감 크기만 한 것이 없느냐 있긴 있사옵니다만 워낙 값비싼 것이어서 아래옵기 황송하옵니다 값비싼 것이라고 무엇인고 금 덩어리옵니다 주저 말고 그 금 덩어리를 감을 가져온 농부에게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마음 시착한 농부는 큰 참외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임금이 내린 상이라 기쁘기 할 양 없었지요 이 마음 시착한 사람이 임금에게 감을 갖다 바쳐 감 크기만 한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내 온 마을에 두루 퍼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옳지 나도 임금님께 값보다 더 큰 무엇에 갖다 바쳐 더 큰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아야지 욕심쟁이는 이런 꽁꽁이 속으로 무엇에 갖다 바칠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큰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황소 크기만 한 금 덩어리를 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하여 욕심쟁이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 큰 황소 한 마리를 사서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봐라 승지 농부가 농사짓는 소를 내게 바쳤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내 이 농부에게도 상을 내리고자 한다 요즘 내게 들어온 물품이 무엇인가 며칠 전에 들어온 참에만한 큰 감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신기한 감을 이 농부에게 이 농부에게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이래하여 욕심쟁이는 바라던 금 덩어리는 커녕 큰 값만 받고 물러났습니다 사온한 일이었지만 하는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임금에게 바친 소를 도로 달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쟁이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재산만 날리고 그만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비 없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에게 내쫓겨서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째서 남편이 내쫓았는지는 아들에게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가르쳐주세요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 말이에요 매일 가르쳐주신다면서 왜 여태 가르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더 숨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알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얘야 이건 내가 들으면 웃을 얘기다만 내가 방귀를 뀌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에게 쫓겨났단다 어머니 어머니도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그럼 아버지가 정말 웃읍네요 세상에 방귀 안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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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무래도 그 까닭이 믿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곳을 아세요 알아서 무얼 하니 너를 베고 헤어져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고개 세 개를 넘어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내 아버지는 지금도 그곳에서 살지 어머님 제가 찾아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서 어머님과 저와 아버지가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볼게요 아 서라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내 아버님께서 왜 여태 우리를 안 찾았겠니 무슨 말을 해도 이젠 소용없다 그 뒤 아들은 어떤 꾀를 써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늘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나깨나 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골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소리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그 수박 어디 그 수박 하나 사먹어보자 장한 아이를 다 보겠구나 나라 임금님께서도 방귀를 뀌신단다 아이는 옳지 됐다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아저씨 그럼 왜 아저씨는 옛날에 방귀 낀다고 부인을 내쫓으셨어요 아니 얘가 아버지 제가 바로 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아까 아버님께서 시 없는 수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정말 시 없는 수박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없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전 이제야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같이 가세요 어머님과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요 예 아버님 같이 가세요 어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천여로 변한 꽃 옛날 신라때 일입니다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사신이 되어 당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또 바다로 멍 길을 가야하는 이 사신은 그때 후백제의 해적들이 진도라는 섬에서 백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활 잘 쏘는 무사 5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내 그들의 배가 곡도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무섭게 높아졌습니다 일행은 배를 곡도에 메고 그곳에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일해가 지나도 날씨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양패는 걱정이 되어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점을 잘 치는 일을 찾아 점을 쳐보게 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고 말했습니다 이 섬에 신령스러운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못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양패는 목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물이 한길이 넘도록 용소슴처 올랐습니다 과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언제 백길이 열리는지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양패와 무사들은 이렇게 말하며 무슨 일이 또 일어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모사 이 바다를 건너려면 활 잘 쏘는 모사 하나를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시오 그러면 순풍을 만나 쉽게 당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요 꿈에서 깬 양패는 부하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누가 여기 남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부하들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모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50명은 다 활 잘 쏘는 사람이오니 누가 남아도 좋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나무 토막 50개에 각각 이름을 써서 물에 넣어 가라앉는 이름의 사람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과연 그 말이 옳소 나무 토막 50개를 준비하여 각기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들을 물에 넣자 어느 토막이나 다 물에 떠 있는데 그 중 한 개만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나무 토막을 건져 보니 거타지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거타지가 혼자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두어서 마음의 언짠소마는 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해 주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일행은 섬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날부터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어 배는 큰 바다를 잘 달려갔습니다 섬에 혼자 남은 거타지는 시름에 잠겨 바닷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때 일행이 제사를 드렸던 목가에서 한 노인이 내려와 거타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해신이오 매일 돌을 다 닦지 못한 젊은 중 하나가 해 도들녀키면 하늘에서 내려와 저 못을 세 바퀴 돌며 주문을 외우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 자손들의 간을 빼먹어왔소 중이 간을 빼먹는다고요? 거타지가 놀란 얼굴로 노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자손들의 간은 다 빼먹었고 오직 우리 부부와 딸 하나가 남아있소 내일 아침이면 또 나타날 것이오 그러니 우리 딸이나 부부의 간을 빼먹기 전에 그대 활로 그 중을 쏘아줄 수 없겠소 이 말을 들은 거타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활 쏘는 일이라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이신데 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꼭 그 일을 부탁하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못으로 가더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거타지는 목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새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과연 공중에서 한 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며 목가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못 속에서 용이 떠올랐어요 그 용은 늙은 용이었습니다 그 젊은 중이 용에게 가까이 가더니 칼을 들어 간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던 거타지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젊은 중의 가슴을 맞췄어요 그러자 젊은 중이 몸을 비틀며 목가에 와서 쓰러지는데 그건 늙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때 못 속에서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거타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의 은혜로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소 나뿐 아니라 내 아내와 하나 남은 귀한 딸의 목숨도 구해준 것이오 내 다른 방도가 없어 내 딸을 그대 아내로 삼게 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하오 감사합니다 거타지는 노인의 말대로 노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운 딸이었어요 거타지는 이렇게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노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 용감한 무사를 따라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고는 무슨 주문을 외우자 딸은 한 송이 꽃으로 변했습니다 먼 백길에 데려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꽃으로 변하게 한 것이니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으로 되돌아오라고 하면 다시 사람이 될 것이오 그러면서 노인은 꽃을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못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용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두 용이 그대를 데리고 앞서 떠난 양패공의 배를 쫓아가서 그 배를 당나라까지 무사히 호송해 줄 것이니 따라가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곧 거타지를 용에게 맡겼습니다 용 두 마리는 거타지를 등에 태우고 바다 위를 날듯이 헤엄쳐 양패공의 배를 뒤쫓아가서 같이 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배의 양쪽에서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까지 같이 갔어요 당나라에서는 이 신라사신의 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두 마리의 용이 받들고 오는 배에서 신라사신이 내리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사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나라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당나라의 황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라의 사신은 정령 비상한 사람들이니 잘 대접하도록 하라 하며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양패공 일행을 윗자리에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과 비단들을 예물로 주었어요 일행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거타지는 소중히 품고 있던 꽃을 꺼내어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꽃은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어요 거타지는 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을 얻은 집신장이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집신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신장이가 삼은 집시는 신총이 고르지 못해 아주 엉성하게 보였어요 그때 마침 서울서 내려온 한 소년이 이 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신은 서울 같으면 한 명이나 받겠는데요 고지식한 집신장이는 이 소리를 듣자 그것이 참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이른 켤레의 집신을 짊어지고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한 길에다가 전을 버려놓았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값을 묻자 한 켤레의 한 양이라 하니 모두들 비웃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며칠이 지나도 한 켤레의 집신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올 어떤 정승집에서 일본은 여자종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집신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열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예쁜 소녀로 늘 자기 신랑은 자기가 찾아서 시집 가겠다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집신값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집신값이 엄청나게도 비쌌습니다 아이는 그 뒤 며칠을 두고 그곳을 지나치면서 집신을 보았으나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자가 자만한 고집이면 신랑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신 제가 다 사겠어요 모두 얼마지요? 모두 이런 컬리니까 가만있자 이런 양이군요 좋아요 제가 다 살 테니 절 따라오세요 집신값을 드릴게요 집신장이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집신을 모두 짊어지고 여자종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의리의리한 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집신장이는 집신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미도 참 급하시네 집신값은 내일 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조금 후에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한 맛난 음식들이었어요 집신장이는 개눈 감추듯이 맛있게 그 음식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종아이는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더니 장롱에서 새 옷을 내어 입혔습니다 그러자 시골뜨기 집신장이도 멋지고 씩씩하게 보였습니다 전 이 집 종이에요 당신은 이제 저와 결혼을 하셨으니 이 집 정승마님을 뵙고 인사드려야 해요 그러나 인사드릴 때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의를 주더니 집신장이를 데리고 정승앞으로 나갔습니다 대간만인께 여쭙니다 간밤에 샛내에 남편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여쭙고자 대령하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라해라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대청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인들이 집신장이를 대청아래 뜰로 내려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거라 나는 비록 양반은 못되지만 그 버금가는 향족이란 신분이니라 내 비록 너희들과 같은 종의 남편이 되었다만 어디 땅바닥에서 엎드려 절할 수여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듣자 정승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배짱이 그만하면 됐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뒤 여자종의 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종은 한 고라미의 돈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이 돈 받으세요 이 돈 쓰게 되면 아마 눈이 뜨이고 머리도 영리해질 거예요 이걸 다 써보세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밖으로 나가 하루종일 돌아다녔으나 한 푼도 안 쓰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데도 쓸 곳이 없었소 배도 고프지 않아서 한 푼도 안 썼구려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한 푼도 안 썼다구요? 길가에 있는 거지들도 많았을 텐데 거지들에게나 주고 오시지 잘못하셨군요 정말 그럴 걸 잘못했구나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도 돈꾸러미를 짊어지고 한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불러모아 그 돈을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거지들은 눈이 빨개지고 한 푼이라도 더 줍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집신장이는 그 광경이 하도 재미가 나서 매일 이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아무 뜻 없이 써버렸구나 저까지 거지들에게 인심을 써봤자 은혜도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부터 활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집신장이는 고기와 술을 사주어서 그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독사하고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끼니 준비를 해주고 종이와 먹도 사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집신장이를 매우 칭찬하며 이 세상에선 드문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한편 한편 여자종은 남편에게 권하여 옛날에 많은 책들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돈 중 수백량의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종은 남편더러 활 쏘는 궁술도 배우게 했습니다 전에 많은 은혜를 입은 활장이들은 즐겨 집신장이에게 궁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쇠화살로도 가는 화살로도 관역을 잘 맞춰서 꽤 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술에 관한 책과 진치는 병서까지 공부했습니다 얼마 뒤에 나라에서 과거시험이 있었습니다 집신장이는 이 과거시험을 보아 무과의 급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사실을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집신장이를 다시 채찍질 했습니다 여보 제가 모았던 돈이 천량이었으나 이미 칠백량을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삼백량이 남았으니 이걸로 장사를 해보세요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대관절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장사할 게 있어요 금년엔 대추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충청도 어느 고을만은 대추가 잘 되었다는 군요 백량으로 그 고을 대추를 모두 사오세요 이리하여 집신장인은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사정이 영 달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어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형편이었어요 집신장인은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이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사려고 가지고 간 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집신장인은 맨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아내는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군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이제 200량 밖에 없어요 뭘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다시 100량을 남편에게 내주었습니다 100량이에요 무명도 흉작이래요 다만 황해도 한두 고울만 잘 되었다니 그곳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무명을 사오세요 이리하여 집신장인은 황해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곳에 도착해보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다시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100량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로 헌 옷들을 사세요 그리고 함경도로 가셔서 그걸 인삼으로 바꾸어 오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다 돈을 써서는 안 돼요 이리하여 집신장인은 다시 장터로 가서 헌 옷들을 몇백 벌이나 샀습니다 그리고 함경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함경도는 북쪽이야 무명이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옷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추워서 벌벌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인은 이번에도 그곳 사람들을 보자 하도 최근에서 옷들을 모두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치마저고리 한 벌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집신장인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난 천양의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맨손으로 돌아가 아내를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됐네 에이 차라리 호랑이야기라도 잡아먹히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인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니 그 너머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에 빤하게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니 외딴 오두막이었어요 집신장인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런 첩첩 산골짜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할머니는 할머니는 집신장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집신장인은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집신장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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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모두가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었어요 작은 것은 손가락만 했지만 큰 것은 정강이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쿵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쿠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오나 보구려 저 애는 이상한 애예요 날때부터 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붙어있어 높은데도 마음대로 날 수가 있어요 제 아비가 쇠를 달구어서 그 날개를 태워버렸지만 다시 도다놨지요 장성하자 천하장사가 됐어요 나라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저 애를 죽여버릴 거예요 저런 장사를 두면 장차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애를 위해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있다오 이젠 제 아비도 죽고 우리 둘 뿐이지만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바깥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예야 어서 들어와 인사드려라 귀한 손님이 오셨단다 내게 좋은 옷을 주신 은인이다 어서 인사드려라 그러자 할머니의 아들이 들어와 인사를 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집신장이는 할머니께 부탁을 해보았어요 할머니 그 도라지밭을 좀 구경시켜주시지 않을래요 그럽시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할머니는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는 집신장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나 넘어 도라지밭으로 갔어요 집신장이가 바라보니 온 산이 산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신장이는 온종일 그 산삼을 캤습니다 대여섯 묶음이나 되었어요 산 중에 말도 없고 이 많은 것을 무엇으로 운반한담 이렇게 걱정을 하자 할머니의 아들이 말을 받고 나섰습니다 손님 염려 마세요 제가 말 있는 고의까지 전화드릴게요 이래하여 집신장이는 많은 산삼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얻게 된 내력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느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몇 차례고 당신이 착한 일을 했으니 그 가품이에요 마침 잘됐어요 내일은 우리 대간마님의 황감날이거든요 많은 정승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그 정승들과 알게 될 것이고 벼슬도 시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집신장이의 아내는 산에서 가져온 산삼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다섯 불이나 골라서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대간마님 이걸 받으세요 쇳내 지하비가 장사 나갔다가 구해온 것이에요 대감은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를 불렀어요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마련해 두었던 벼슬아치가 입는 관복을 남편에게 입혀서 대감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니 그 관복은 어떻게 된 거냐 대간마님 황공하오나 소인이 그 옛날에 묵과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장사하느라 이 사실을 진작 대간마님께 아래지 못했습니다 그래 장하도다 신체 건장한 무사로군 이윽고 많은 정생들이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감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산삼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 세상에 드문 이런 산삼을 혼자만 잡수시다니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으신지요 이 일을 어쩌지요 이것밖에 없는걸 참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듣자 집신장애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드리겠습니다 소인에게는 아직 산삼이 얼마만큼 남아있습니다 이라고는 잠시 후에 산삼 새뿌리씩을 정승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석한 정승들은 모두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요 제 집 여자종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향족으로서 일찍이 무과의 급제한자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다면 대감이 나쁘군요 그래 저런 씩씩한 무인을 두고서도 어찌어태 벼슬을 안시켰소 아닙니다 무과 급제한 사실은 저도 이제야 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정승들은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신장인은 그 후 산삼을 팔아 몇천냥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승들이 서로 다투어 집신장이를 끌어가려 했어요 이리하여 집신장인은 벼슬을 얻게 되었으며 마침내 숙은 절도사에까지 올라 그 여자종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은혜 은혜 갚은 사람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대길이었어요 대길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길이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이 일은 허기진 탓에 식구들이 독이 든 풀을 잘못 끓여 먹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가족 가운데 대길이만이 집에 없어서 운좋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대길은 생각 끝에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왠지 이곳에 이대로 남아있다가는 자신까지 죽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가보자 한양은 너른 데니까 뭐든 먹고 살 일이 있을 거야 대길은 고향을 떠나 무작정 한양으로 갔습니다 막상 한양에 오긴 하였지만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길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밥을 빌어 먹었어요 밥을 빌어 먹고 한 대서 잠을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대갓집에 들어가서 총 노릇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대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쫓아 민 정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대감님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곳이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감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정승은 대기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거지와 다름이 없지만 행동과 말투는 영리해 보였어요 민정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겨 받아줄 것이니 열심히 일해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대길은 민정승의 집에 머물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길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서 하였어요 집 안팎을 어느 날 대길은 자신이 자신이 아는 글씨를 나뭇가지로 나뭇가지로 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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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부터 조금씩이라도 글공부를 하도록 해라 민정?] ven정승은 민정승은 대길을 마음속으로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대길은 다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민정승 집에서 살았어요 내가 이번에 평양감사로 가게 되었다. 너를 내 곁에서 일을 돕는 비장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대감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서겠습니다. 민정승이 평양감사로 일하는 동안 대길은 곁에서 정성껏 민정승을 모셨습니다. 민정승이 평양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대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곳에 남아 중국과 무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서 해라. 대길은 그동안 비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중국의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당 같은 귀한 물건을 산 뒤 배에 싣고 충청도 강경으로 가서 팔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대길은 수만금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킬 만큼 돈을 모았으니 고향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대길은 그 길로 어렸을 적에 떠나온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던 자리는 알아보기도 힘들게 변해 있었어요. 집은 오간 곳이 없고 잡초만 무성하구나. 대길은 옛집이 서있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집 뒤로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과 밭을 산 뒤 가까운 곳에 연못도 팠어요. 이제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겠구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 대길은 한 해 동안 천석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석군이 되었구나. 이게 모두 민정승님의 은혜 덕분이 아닌가? 민정승께서는 편히 계신지 모르겠구나. 대길은 그 길로 한양으로 가서 민정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승이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민정승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이 이 집을 팔고 한양 북쪽으로 이사를 갔지요. 이 일을 어쩌지?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대길은 슬피 울며 민정승 내 식구들이 사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대길은 작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섰어요. 민정승의 아들이 대길을 반겼습니다. 이게 누군가? 대길이가 아닌가? 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정승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준 은혜를 갚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고맙네. 자네 도움을 받게 되다니 아버님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던 걸세. 그리로 대길은 85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민정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민정승 내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길이 민정승의 은혜를 은혜로 갚았다고 칭송하는 소리가 높았답니다. 이생의 살아가는 법 한양의 남산 및 묵적골에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생의 집 근처에는 우물이 있고 그 위쪽에 오래묵은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집이라야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쓰러져가는 두억한 초가집이었어요. 이생은 책 읽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사실 이생에게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엄청난 능력과 배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생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자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가까스로 끼니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헐벗고 굶주리는 걸 견디다 못해 하소연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글은 무엇 때문에 계속 읽고 있습니까? 이생이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직 글을 다 읽지 못하였소. 아내는 기가 찼지요? 그러면 다른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생이 잠시 뜸을 데리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외출을 좀 해야겠는데 내가 걸치고 나갈 만한 옷이 있소. 정말 딱한 양반이시군요. 입을 만한 옷은 닭국식과 바꾸었지 걸칠 옷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따지듯 말하자. 이생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걸치고 나갈 옷 한 벌이 없다니. 사당에 참배할 때 입는 다 헤어진 도포 한 벌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라도 가져올까요? 그렇게 하시오. 이생은 그 도포를 몸에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누덕누덕 키운 이생의 옷을 보고 저기 거지가 간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습니다. 이생은 그저 껄걸 웃을 뿐이었어요. 거리에 나서자 장사꾼들이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파시려오? 허허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무슨 물건을 팔려고 나온 사람 같소? 내가 묻는 말이나 대답을 해주시오. 어서 묻기나 하시오. 한양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누구요? 김동지라는 사람이오. 이생은 곧장 김동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답게 집이 으리으리 하였어요. 이생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김동지를 찾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만난 김동지는 얼굴색도 좋고 옷차림도 화려하였어요. 주인장이 부자로 소문난 김동지시오? 그렇소. 김동지는 이생의 옷차림을 보아 양식을 구걸하려는 것으로 짐작하였습니다. 나는 집이 몹시 가난한 사람이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주인장이 돈 망괴미만 좀 빌려주시오. 망괴미가 안되면 곤란하오. 김동지는 처음에 웬 정신나간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망괴미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김동지는 이생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이생의 사람 댐댐이를 가늠하는 눈치였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이윽고 김동지가 입을 떼웠습니다. 그러지요. 김동지가 두말하지 않고 망괴미라는 큰 돈을 내주었는데 이생은 고맙다는 인사치레도 변변히 하지 않고 돈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당하게 집을 나갔지요. 곁에 있던 김동지의 아들들과 손님들은 이생을 거지로 여겼습니다. 이생이 가고 나자 모두들 놀란 눈으로 김동지를 바라보았어요. 주인 어르신 어쩌려고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십니까? 김동지는 태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당하기 짝이 없으니 그 정도는 빌려주어도 탈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네. 집으로 돌아간 이생은 청괴미의 돈을 부인에게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내가 이번에 집을 나가면 10년 뒤에나 돌아올게요. 그동안 이 돈으로 생활을 하시오. 부인에게 떠나겠다는 말을 한 이생은 다시 김동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지는 점심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오? 경상도로 가려고 합니다. 내 아래에서 일을 해온 하인이 한 명 있는데 부지런한 데다 일도 재빠르게 합니다. 데리고 가시겠소. 김동지는 이생에게 옷 한 벌을 내주며 갈아입도록 권하였습니다. 이생은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동지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자 이생은 정과 달리 당차고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생은 헌 옷가지를 싸서 짐 꾸러미 속에 넣었습니다. 그 길로 이생은 하동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물건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생은 장날을 따라 옮겨다니며 그 지방의 장터에 나온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였더니 그 지방의 모든 물건이 바닥이 났어요. 나중에는 장터에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장에서 물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군. 이생은 그동안 사들인 물건들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물건들은 사들인 값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팔려나갔어요.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되판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계속하자 돈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생은 그 지방에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사람들에게 도둑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어요. 도둑들이 몇 명이나 되며 소골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수백 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심리를 가면 땅이 험하고 숲이 우거진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툭 트인 곳이 있고 큰 굴이 보이지요. 그곳이 바로 도둑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생이 하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배에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내가 어음을 보내거든 돈을 보내라.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인을 바닷가로 보낸 뒤 이생은 홀로 도둑들이 산다고 하는 골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산을 따라 북쪽으로 가니 전에 들은 대로 커다란 골이 있고 돌문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니 굴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마침내 도둑들이 사는 초가집 소식칸이 보였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던 도둑들이 깜짝 놀라 몽둥이를 들고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말라. 너희를 잡으러 왔다면 혼자 몸으로 이곳에 왔겠는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가 나를 따라온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한 무리의 도둑들이 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내 자네들을 위해 할 일이 있어 이곳까지 왔네. 그러자 도둑들이 이생을 향해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대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만한 사람이 없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늘이 굽어살피셔서 대장님을 보내주셨군요. 이어 모두들 이생에게 윗자리를 안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생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생이 그곳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장님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어엄을 써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바닷가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생은 어엄을 주며 하인이 기다리고 있는 배에 다녀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곧 돈이 와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어요. 도둑들은 이생 덕분에 도둑질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모와 처자를 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생의 물음에 도둑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절반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하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 도둑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약간의 돈을 줄 테니 각자 고향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곡식시약과 농기구를 사가지고 바닷가로 다시 모여라. 이생이 도둑 한 사람에게 백괴미씩 돈을 나누어 주자 도둑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도둑들은 약속대로 바닷가로 모였어요. 이생은 씨약과 농기구를 배에 싣고 농사일을 할 소도 사오십마리 사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과 함께 서남쪽으로 배를 몰았어요. 마침내 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너희와 내가 살 곳이다. 이생은 도둑들과 함께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들에 불을 질러 농가 밭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른 봄이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자 그해 가을 풍년이 들어 벼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함경도 북쪽 지방에 흉년이 들자 이생과 도둑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싣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곡식이 모자라 사람들이 굶조림에 시달리자 황해도와 평안도로 곡식을 싣고 나가 팔았어요. 이생과 도둑들은 돈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할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또 소들이 새끼를 계속 낳아서 수백 마리가 되자 이생과 도둑들은 소와 곡식을 싣고 육지로 향하였습니다. 배가 경기도 바닷가에 도착하자 이생은 도둑들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본래 도둑이 아니고 양민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이생은 한 사람당 오백 괴미의 돈과 곡식과 소를 나누어주며 도둑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들은 큰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을 보내고 난 뒤 이생은 남은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돈은 아직도 백만 괴미가 남았어요. 이생은 남은 돈을 배에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닷을 내렸습니다. 하인에게 배를 지키라고 한 뒤 짐 보따리 속에서 처음에 집을 나설 때 입었던 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사이 꼭 십년이 지났구나. 이생은 헤어진 옷차림으로 김동재를 찾아갔습니다. 김동진은 초라한 이생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가 보구려. 이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을 잊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었지요. 이생이 배에 백만 괴미를 싣고 왔으니 십년연에 빚진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동진은 이생이 그동안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백만 괴미를 벌었소. 이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대는 큰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물러나 숨어 지내니 그 재주가 아깝습니다. 김동진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생이 가지고 온 백만 괴미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갖자고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돈은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도 늙었으니 매일 한 괴미의 돈을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입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말이요. 전 그러시다면 뜻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의 집에서 나온 이생은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자리는 그 자리 이것만 이생이 살던 초가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대궐처럼 큰 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이 문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니 김동진의 집 못지않은 부잣집 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댁이 누구 댁이냐? 이생이란 어른의 댁입니다. 바깥 어른은 집을 떠나신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안방만 아내만 안에 계십니다. 지금 집주인이 이생이라고 하였느냐? 예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집주인이니라. 이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곧장 부인에게 갔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생을 맞았지요. 이생 부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마련을 하였소? 당신이 주신 돈 천 꾀미에서 사백 꾀미로는 집을 짓고 나머지로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수십만 양이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그리 많지 않은 돈을 주었건만 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았고 나보다 당신이 돈을 불리는 재주가 더 좋소. 이생은 흐뭇하게 웃으며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 이생은 다시 몸을 감추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문난 익살쿘 옛날에 한양에서 소문난 익살쿘인 오무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무름은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을 드나들며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절 한양에 구두새로 소문이 자자한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그 부자 영감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찌찌하여 남에게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자 영감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손을 벌벌 떨며 아들들한테도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부자 영감은 세월만 보낼 뿐 누구에게도 재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오무름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무름은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이번에 부자 영감의 재물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군. 오무름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갑부로 유명한 이 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들까지 여럿을 두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지를 보고 상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하면 상팔자라 할 만하군. 그런데 이 양반이 워낙 남에게 나누어주기를 싫어해서 자식들과 형제들에게도 부채 하나 나누어줄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산을 모을 때 엄청 고생하였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보자라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라 이 동지도 곧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눈에 밟혀 찌죽나. 어쨌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이 동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 나는 평생 동안 재물을 모으느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였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무얼 그리 아쉬워해 그 늙은이도 참. 보다 영감은 자신의 처지는 잊고 오무름의 이야기에 점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감님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죽게 된 이 동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동지의 유언은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내 평생 동안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부자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저승길을 떠나려고 하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남들에게 나누어 줄을 모르고 모으기에만 바빴던 것이 이제 와서 너무도 후회스럽구나. 죽어서 도난 푼님들 쓸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유언을 하니 내가 죽거든 내 손을 싸지 말거라. 그리고 내 관량 쪽에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밖으로 보이도록 내놓아 길 가는 사람들이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산처럼 쌓인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란 말이다. 뭐 그런 유언이 다 있나? 보좌 영감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동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어요. 마침 제가 이리 오다가 이동지의 상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지의 양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렇게 그렇게 큰 보좌여도 빈손이더군요. 왜 저렇게 해놓았는지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이동지의 유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꼭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들은 일이라서 그대로 전화였을 뿐 이야기를 듣고 난 보좌영감은 그 이야기가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허무하기도 했어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남에게 욕도 많이 얻어들은 것입니다. 저 보좌영감은 아흔아홉 섬을 가졌으면서 한 섬을 더 채워 꼭 백섬을 만들려는 심뽔야. 자신을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오무름의 이야기는 자신을 놀리는 듯한 이야기이긴 하였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으니 자네에게 후원상을 내리겠네. 오무름은 부자영감에게 대접을 잘 받은 뒤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영감은 가난한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모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로 부자영감은 산속에 정자를 짓고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나머지 생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며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럴 때면 부자영감은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당당하게 대답했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김사공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김사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사공은 제주 목사가 임금에게 바치는 버섯 전복 우무 청각 따위의 제주 명산물들을 씻고서는 서울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해 서울에 가서 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 밖을 나와 인가도 없는 곳을 걸어오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어두워 졌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김사공의 귀에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사공이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눈두렁에 웬 여자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귀신이거든 어서 천상으로 가고 사람이거든 내 눈앞에 누구라고 똑똑히 보여라. 김사공이 이렇게 말하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아니오시다. 저는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이 온대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울고 있는 중입니다. 허 정승의 딸은 종들이 자기를 가마에 태워 여기에다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김사공은 딱한 사정이라 생각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의 도포자락을 잡고 저를 데리고 데리고 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딱 했어요. 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 데려갈 수가 없구나. 제주도라도 따라가겠으니 제발 데려가 주셔요 하며 정승의 딸은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즈음 제주도 사람은 육지에 못 나오고 육지 사람은 제주도에 자유로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사공은 정승 딸이 애원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여 제주도로 데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가보자. 김사공은 허정승의 딸을 데리고 배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 오를 때에는 다른 사공이 알까 보아 도포자락으로 숨겨 몰래 태웠습니다. 배가 제주에 닿았을 때는 관원이 알까 두려워 밤중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는 방문을 닫아 걸고 일체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갇혀있는 몸이나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열여덟 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가씨는 너무도 답답하여 남쪽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보다가 김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은 무엇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머샘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제주 사람들은 힘껏 일해야 살게 되어 있어서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바까리를 하러 가는 거란다. 아가씨는 또 북쪽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저 바다에서 호이호이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여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모진 일을 해야 사는 곳이라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을 따가지고 나와서 내는 소리란다. 저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란다. 그럼 저도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헤엄치는 걸 배워서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김사공은 아가씨에게 해녀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장만해 주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바다에 들어가 해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내는 동안에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오래지 않아 뛰어난 해녀가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큰 전복 청근 작은 전복 청근을 땄습니다. 전복 속에서 진주가 나와 모아놓은 것이 어느덧 단말 닷대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금방에서 볼 수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김사공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많이 얻어 부자가 된 것은 내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물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것은 죄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진주를 골라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사공은 부인의 뜻이 기특하다 생각하고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요 하며 찬성을 했습니다. 김사공은 많은 진주를 배에 싣고 서울에 올라가 임금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임금은 매우 반가워하며 웃는 얼굴로 김사공에게 말 했습니다. 그대 성의가 기특하니 내 무슨 벼슬이라도 내려주겠노라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김사공은 뜻밖의 말에 큰 벼슬을 어찌 바라오리까 꼭 벼슬을 주시겠으면 동지 벼슬이나 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욕심 없는 김사공을 좋게 보고 동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허정승의 딸에게는 칠색 구슬을 선물로 내려주었어요. 임금에게 선물 받은 칠색 구슬로 해서 뒷날 김사공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지자 구슬 할머니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인 여섯 명 옛날 옛날에 마법을 부리는 늙은 여왕이 살았습니다. 여왕의 딸은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늙은 여왕은 사람을 꿰어서 궁지에 몰아 넣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딸에게 청혼하면 여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딸을 차지하고 싶거든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처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여왕이 내는 시험에 들었지만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왕자도 처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대해 듣고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 처녀에게 청혼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리에 몸져놓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렸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미어지는 가슴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나 내 행운을 찾거라. 그것 말고는 널 도울 방법이 없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고 건강해진 몸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저 멀리 멀리 땅위에 커다란 건초더미 같은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땅위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배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산만 했습니다. 길을 가던 왕자를 본 뚱뚱한 남자는 까마득히 위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려하시거든 저를 하인으로 데려가시지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같이 군뜬 사내를 데리고 내가 뭘 하겠나? 아닙니다. 저는 몸을 한껏 부풀리면 삼천배는 더 뚱뚱해져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쓸모가 있겠구나.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여 뚱뚱한 남자는 왕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그들은 잔디밭에 귀를 갖다댄 채 엎드려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나? 귀를 기울이고 있지요?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뭘 그렇게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있나? 바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있지요? 제 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거든요. 풀이 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엿본 딸을 가진 늙은 여왕의 궁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청원한 남자의 머리를 윙 하고 내려치는 칼 소리가 들리는 군요. 왕자가 말했어요.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던 그들은 땅에 놓인 한 쌍의 발을 보았어요. 더불어 다리처럼 생긴 것도 보였는데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족히 소십 걸음을 더 걸어가자 몸뚱이에 이르렀고 마침내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다란 사람을 봤나?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사지를 쫙 펴면 삼천배는 더 길어지지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제 키가 더 크답니다. 저를 데려가신다면 기꺼이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 너도 함께 가자꾸나. 쉬지 않고 길을 가던 그들은 붕대로 눈을 가린 채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빛을 볼 수 없는 장림이니? 아닙니다. 저는 붕대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요. 제 눈길은 그토록 무자비하답니다. 제 능력이 왕자님에게 소용이 된다면 기꺼이 왕자님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꾸나.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들은 쨍쨍 쨍쨍 내리쨍 어째 어째서 그리 떨고 있느냐 햇볕이 저리도 따사로운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체질이 워낙 달라서요. 날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제 몸은 꽁꽁 얼어붙는답니다. 얼음 한 가운데 있으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불 한 가운데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참으로 희한한 녀석이로구나. 너도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길을 가던 그들은 목을 쭉 느려 빼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산 너머까지 멀리 내다보았어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저는 눈이 밝아서 온 숲과 들판 골짜기와 산 등성이 너머까지 보인답니다.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지요.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리하여 왕자는 여섯 명의 하인과 늙은 여왕이 사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내게 준다면 당신이 내는 시험을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마녀는 저토록 잘생긴 청년이 이번에도 덫에 걸려들었으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내겠다. 세 번 모두 통과하면 너는 내 딸의 주인이자 신랑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홍해에 빠뜨린 반지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하인들이 묻고 있는 대로 돌아가 말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쉽지가 않구나. 홍해에서 반지를 건져내야 한다. 무슨 수가 좋을까? 그러자 눈이 밝은 남자가 말랬습니다. 반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보지요. 그러고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뾰족한 바위에 걸려있네요. 이번에는 기다란 남자가 그들을 들체매고 가서 말했습니다. 반지를 볼 수만 있다면 바로 건져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수가 없겠군요. 뚱뚱한 남자가 그렇게 말하더니 바닥에 엎드려 입술을 바닷물에 갖다 댔습니다. 파도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듯 휘몰아 쳤지요. 뚱뚱한 남자는 바닷물을 남김없이 들이마셨고 바다는 메말라 조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가 살짝 허리를 굽혀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반지를 손에 든 왕자는 기뻐했고 그것을 늙은 여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래 바로 그 반지로구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 차례다. 보이느냐 나의 성 너머에 있는 저 목장에 살찐 황소 300마리가 불을 뜯고 있다. 너는 그 황소들의 가죽과 털 뼈와 뿔까지 모조리 먹어 지워야 한다. 그리고 목장 지하실에는 포도주가 300통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인할 때까지 마셔야 한다. 황소의 털 한 올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남겼다가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손님이라도 한 명 부르면 안 될까요? 음식은 함께 들지 않으면 맛이 없는 법이니까요. 늙은 여왕은 심술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은 불러도 된다. 그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겠지. 하지만 더는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왕자는 하인들에게 뚱뚱한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님이 돼줘야 한다. 한 번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아라. 그리하여 뚱뚱한 남자는 몸을 한껏 부풀렸고 황소 삼백마리를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포도주는 통채로 들고 마시는 바람에 잔이 필요 없을 지경 이었고 손톱에 묻은 포도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 먹어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왕자는 늙은 여왕에게 가서 두 번째 시험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마녀는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여태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한 자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남아있다. 늙은 여왕은 생각했습니다.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내 머리는 몸뚱이 위에 온전히 매달려 있지 못할 걸. 오늘 저녁 내 딸을 내 방으로 데려가 겠다. 그러면 내 딸을 껴안아라. 내 딸이 내 품에 안겨 있거든. 너는 잠이 들지 않도록 참아야 한다. 내가 열두시 정각에 가서 보겠다. 그때 내 딸이 안겨 있지 않으면 너는 지는 것이다. 왕사는 생각했습니다. 쉬운 시험이다. 눈을 꼭 뜨고 있어야 겠구나. 하지만 왕사는 하인데를 불러 늙은 여왕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처녀가 내 방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왕을 보아라. 밤이 되자 늙은 여왕이 딸을 데리고 와서 왕자의 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가 두 사람 주위를 동그랗게 몸을 말았고 뚱뚱한 남자는 문앞을 지켰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영혼은 얼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처녀는 처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창문 너머로 처녀의 얼굴을 비추자 왕자는 처녀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지요. 왕자는 처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쁨과 사랑으로 넘쳤으며 두 눈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열한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늙은 여왕이 마법을 걸어 온 세상 사람들을 잠들게 했어요. 물론 처녀만 빼고요. 그렇게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열두시 십오분 전이 되자 마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시 깨어났어요. 오 이리 슬프고 비참할 때가 결국 지고 말았구나. 잠에서 깨어난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들도 단식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귀가 밝은 남자가 말 했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 했습니다. 처녀는 여기서 300시간 정도 떨어진 바위에 앉아서 제 운명을 한탄하고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기다리야 몸을 고추 세우면 한두 걸음으로 거기 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 기다란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매서운 녀석도 함께 가야겠어. 그래야 바위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기다란 남자는 눈에 붕대를 감은 남자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 깜박할 사이에 마법에 걸린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곧이어 기다란 남자는 눈길이 매서운 남자의 눈에서 붕대를 풀었고 그가 그냥 한번 바라보자 바위는 청개의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는 처녀를 팔에 안고 순식간에 되돌아왔고 동료도 그만큼 빨리 데려왔습니다. 열두시 종이 울리기 전에 그들은 모두 아까처럼 자리에 앉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즐거워 했습니다. 열두시 종이 울리자 늙은 마녀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마녀는 제 딸은 300시간이 걸려야 닿을 수 있는 바위에 앉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딸을 보고 마녀는 놀랐어요. 나보다 더 능력있는 자가 여기 있구나. 마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녀를 왕자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때 마녀는 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네가 저런 미개한 족속의 말을 들어야 하다니 게다가 내 신랑을 내 손으로 직접 고를 수 없다니 부끄러운 줄 알거라. 자존심이 센 처녀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끌어올라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처녀는 다음날 아침 나무 딴 300개를 가져다 놓게 하고 왕자에게 말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지만 누구 하나가 나무 한가운데 앉아 불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왕자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왕자를 위해 불에 타 죽을 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녀에 대한 사랑으로 왕자가 직접 불속으로 들어가 앉을 테니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를 했는데 추위를 타는 녀석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이 녀석 차례네요. 그리고 그를 장작더미 한가운데에 앉히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장작더미가 몽땅 타버리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불길이 사그라지자 잿더미 한가운데 서있던 추위 타는 남자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말했어요. 이런 추위는 내 평생 처음 겪어보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어버렸을 겁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는 이름 모를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했어요. 그렇게 왕자님은 소원을 이루었고 여섯 타인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이생의 살아가는 법 이야기는 허생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옛날 이야기입니다. 매점 매석으로 돈을 크게 번 이생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도둑들을 없애주었습니다. 끝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지요. 공부만 하여 세상 물정을 모를 줄 알았던 이생이 아마도 책을 통해 장사하는 법과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